3.25 MC 유튜브 3억 뷔 돌파 대기로 3.25 MC 공식 유튜브 채널 누적 정해수가 3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입수됐습니다 무료기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 정도의 인기를 보이는 건 이례적인데요 3.25 MC 유튜브 채널의 인기 피규어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대표 캐릭터 지방이의 시클 줄 모르는 인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방이는 사람의 몸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지방 덕어리지만 무작정 미워할 수만은 없는 악동으로 10년 전 스크린에 처음 등장하며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긴 지방이가 유튜브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3.25 MC 유튜브도 통반 성장했는데요 특히 8년 전 업로드된 지방이 광고 6단 지방이 네버다이는 무려 4,654만 회의 조회수를 넘기며 매달 히트를 기록 현재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업립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 이 대본으로 분석됩니다 3.25 MC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피방과 지방업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피방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따로 개인의 문제를 지부하지 않고 음식을 개선하는 캠페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국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끈 결과 해지방,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 구독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3.25 MC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기대되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3.25 MC 뉴스에서 가장 먼저 전달해드리도록 많은 말씀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